아 아 오 이거 진짜 아 이 거물망에 넣는 이유가 이렇게 막 발라붙고 탈출할까봐 이렇게 한 마리부터 다 넣었나봐 무슨 문화야? 너무 뭐 여수 완도산 산수날물 갈비가 갈비껏 계속 먹기도 우와 키로에 2만천원 우와 막 하늘로 쏙 붙으면 싱싱해진다 오 오 나온다 그만하세요 이제 손질을 해 와 이 안 떼지네 이거 어떻게 잡으냐 오 오 몸으로 쏘는거 아냐 푹 오 아 아프겠다 내장을 손질 응 오 오 오 으 이따가 밀가루로 빨아야돼 으 큰일 났다 1장 2이요는 잘못했네 초벌 내장을 떼고 내장 버립시트 이제 물가루를 부으세요. 물가루를 잘 닦아야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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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루를 부어줄 바로 rude. 그래 우와 너무 잘 쌓는 법 다리를 연장해서 넣었다가 어 이거 살았다 뜨거운가 보다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흐흐 그만하세요 이제 응 새해를 보여줄까 이거 너무 침묵 이경청 통포원에 올라서 반을 한번 갈라주고 오 너무나 질질이다 칼집을 한번 내주고 칼집을 한번 내주고 이 정도면 되겠지 크기가 더 짧게 썰어 짭짭짭 응? 더 짧게 썰어야? 이 정도면 맛이 나고 먹기 싫어 이제 다리말고 머리살도 좀 썰어볼까 우와 얇게 썰어 이거 머리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내장 그거 왜 먹어요 그거 왜 먹어요 내장 맛있거든요 버린 뭐 엄청 맛있어 무슨 뭐예요 뭐 무슨 소라 번데기같이 이거 내장인가 내장인가 내장처럼 머릿살 맛있나 먹어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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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질미 이거 부드럽다 이거 이거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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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만 하세요. 이제 묻혀서 먹죠 이제. 어떻게 필요해? 그냥 먹게. 오 이 칼을 여러모로 잘 쓰는 거. 만원. 만원 아니면 만오천원 준 거 같은데. 만원인가? 만오천원. 그럼. 이건. 철집을 한번. 송다치겠다. 하얗다. 다 썰어서 먹으면 좋습니다. 전복 가격 좀 알려주세요. 전복이 제일 큰거에요. 위에서부터? 네. 위에서부터 큰거에요. 저거는 1kg 몇 미? 1kg 저거는 7-8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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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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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90미. 9-40미. 요거는 5만원. 4만 5천원. 4만 5천원. 4만 5천원. 얘기 잘하셔야 돼요. 동영상이 찍힌 딱 그대로. 이거 좀 작은거는요? 작은거는 3만 5천원. 요거는 12-3미. 13-3미. 16미. 3만 5천원. 지금 사놨는데. 아 이거는. 여기 공동구매 많이 하죠. 이게 전복이 유명해요. 이렇게 제주 전복. 아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해드린다? 아아. 지금 사놨는데. 포장 엄청 꼼꼼하게 하셨네. 어 그래 제가 한전에 사놨네 아 이게 선물용이구나 동영상할거야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영상 이게 싸른지 2시간 다 사라있는건데 그 하루야 아 밑에 이렇게 그거도 깔아 주시네요 먹이 아 요게 수분 아 아이스팩 을 딱 넣고 그런건 얼마입니까 10만원 그럼 전복 10마리 세우는 이게 타이거 세운가요 10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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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마리 15마리정도 해서 요 예쁘게 포장해서 10만원 15마리는 8만5천원 이게 20마리 되면 10만원 근데 이거 지금 한 상자가 10만원이라면서 요게 8만5천원 개수가 이게 작다고 새우가 작다니까 아 전복 10마리 타이거 세우 20마리 이렇게 해서 포장비까지 해서 10만원에 아 그냥 봉지에 들고 가실때는 9만원 해주시고 오 이거 괜찮겠네 새우는 어떻게 먹어요 이거 그 소금구이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소금구이 버터구이 그냥 찜 이거 튀긴 다 됐다고 새우도 모든 음식을 다 할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도 오시면 이거 뭐 조개나 이런것들 좀 넣으시고 서비스 예 조개 서비스 잘 해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아 퀵이나 택배 뭐 이런것들 다 됩니까 서울시내는 퀵으로 갈거고 지방은 택배 그 택배나 그 고속버스 뭐 예 고속 택배 알겠습니다 네 매시간 후에도 작게 네 네 네 가르쳐 주신 김에 좋은 전복은 어떤가요 좋은 전복은 안에 살이 많고요 살이 수불하게 돋보기보다 위로 올라와요 어찌됐건 요렇게 딱 오므리고 있는 놈 요런 놈이 지금 잘 살아있는거죠 의미 좋고 이거 약간 퍼질라 그러는건데 이건 퍼진거죠 안좋은거 요게 좋은거 아 이 구분이 딱 되네 싱싱하게 잘 살아있으면 요렇게 되고 그거 한번 가까봐요 이게 퍼지면 이게 요게 놓으실거에요 이런거보다는 요런거 골라야된다 이런거만 고르면 싫어하시겠네 알겠습니다 아 무게도 안쎄지 아 딱 1kg 넘네요 그죠 10마리 1kg 넘네 그러니까 전복 1kg에 타이거새우 20마리다 그죠 10만원 소장입까지 해서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저희 구독자님께서 좀 더 저렴하고 예쁘고 이제 선물할때 좋겠네 그죠 선물할때 좋겠네 그죠 그냥 하면은 9만원 아 포장비나 이런게 안들어가니까 9만원에 해주신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